안녕하세요 유럽은 예천밴드의 막내 성현입니다. 저희 커피 앨범 CD가 나왔어요. 예천년이 시작했던 한 달에 한 곡 앨범 연기 프로젝트가 얼마 전 6월에 끝이 난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그게 바로 이 CD입니다. 짠 예쁘죠?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그쪽 성민이 있는 쪽을 뜯으시면 이쪽 우선이 멋있게 뜯을 수 있어요. 짠 이렇게 생겼네요.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? 섬세하고 아름답게 디자인된 알판 디자인과 그 안쪽에 멋진 저희들 사진도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. 자켓을 볼까요? 예쁘게 잘 나왔죠? 예찬 그 1년 동안의 기록이라는 멋진 제목으로 저의 노래가 무려 12곡 월별로 들어 있습니다. 우와! 다 가고 싶다!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? 인돈 만원 배송료 포함 만 삼천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싸인할 때에요. 이쪽 아래 사이트 혹은 게시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CD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플랫폼 3,000원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면 리오드 상품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1년 동안 매일 밤새고 고생하면서 만든 그 결과물이에요. CD로 들어보면 그만의 또 다른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. 정말이에요. 그렇죠! 부스터 여러분과는 천이 다른 시기 음질인거죠. 사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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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본데 만나요. 안녕. 하하하하하하 우리 날 잊을 수 없는데 어려운 것들은 추억이 아직도 너와 내 가슴에 에이 슬린 расс驚고 잊을 수 없는데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